오늘은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건데요 그 장면 보시고 제일 정확하게 설명하신 분께 선물을 드리는 퀴즈 시간입니다 이 동영상은 근데 정상속도가 아니고 무척 빠른 고속영상입니다 그래서 한번에 알아차리기 쉽지 않을 거에요 제일 정답에 가까운 분이 1등을 하는 그런 퀴즈 게임인데요 예를 들면 1.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맞추고요 가급적이면 다섯명 모두 다 2. 장소는 어디인지 맞추시고 3. 무엇을 하는 것인지 맞춰주시고 4. 왜 그런 것을 하는지 육화원칙 1.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화원칙 있죠 그 중에서 2번 언제만 제외한 정답을 맞추시는 그런 겁니다 자꾸 보시면 알 수 있을거에요 제일 가까운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요 약 산만한 상당의 고급 아이스크림 여기서 상표까지 얘기할 수는 좀 없으니까 그 정도를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여러번 올려도 되니까 많이 올리셔도 돼요 어차피 제일 가까운 정답자가 한명이 수상자가 되니까요 정답자 발표는 6월 3일 읽겠습니다 이거 큰 상품은 아니지만 재미로 하는 그런 게임이니까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